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02쪽이죠. 제 7장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형용사는 뭐하는 품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라고 그랬습니다. 형용사는 그 성질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1. 대명 형용사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대명 형용사라고 합니다. 즉 대명사가 어떤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수식할 때를 말하죠. 이 대명 형용사도 몇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시대명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이때를 지시형용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문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의문 형용사가 되겠죠? 부정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부정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지시형용사가 나오는 예문을 보죠. 자 디스펜슬을 보세요. 디스 하면 원래 이것, 이 사람 이런 뜻으로 지시대명사죠? 디스펜슬은 이 연필, 자 이런 식으로 명사 펜슬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펜슬에서 디스는 이 연필, 자 이런 식으로 명사 펜슬을 꾸며주고 있죠? 자 이런 경우 디스펜슬은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지시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be different from은 뭐뭐와 다를 다 이런 뜻이고, that one에서 one은 대명사죠? 앞에 나온 펜슬을 대신에 쓰인 것입니다. 자 that one을 잘 보세요. that one은 저 연필 이런 뜻이 되죠? 따라서 여기 that은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지시형용사로 쓰여서 원이라는 대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디스펜슬, 이 연필은 is different from that one. 저 연필과 다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의문대명사도 형용사로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때는 의문형용사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who's나 which, what 이런 것들이 의문형용사가 될 수 있겠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what school do you want to go to? what school, 자 잘 보세요. what은 원래 무엇, 어떤 것, 얼마, 자 이런 뜻의 의문대명사죠? 하지만 what school은 무슨 학교, 혹은 어떤 학교 이런 의미로 이때 what은 명사 school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니까 의문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자 해석해 보면, 너는 무슨 학교에 가기를 원하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부정형용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부정대명사, 즉, one, any, some, other 같은 것이 형용사처럼 쓰이면 부정형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any child, 자 이것을 잘 보세요. any는 원래 부정대명사로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일, 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any child 하면 어떤 아이, 자 이런 식으로 any가 명사 child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any를 부정형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해석해 보면, any child, 어떤 아이도, can do that, 저것을 할 수 있다. 즉, 어떤 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비교할 문장이 나오는데요. 방금 배운 것들은 모두 대명사로 쓸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쓸 때도 있지만 my 같은 소유격은 항상 형용사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my book을 잘 보세요. 나의 책, 자 이런 식으로 my는 명사 book을 수식해 주고 있죠. 그래서 my는 소유격으로 형용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해석은 간단하죠. 이것은 나의 책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명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지시 형용사, 부정 형용사, 의문 형용사 자 이런 용어들을 알아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냥 뭐 what이나 this나 뭐 any나 이런 것들이 대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구체적인 예문들을 알아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수량 형용사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말합니다. 자 먼저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수사에는 기수, 서수, 배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수는 우리말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를 세는 말인데요. 영어에는 one, two, three, four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서수는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서수 몇 가지를 살펴보면 first, 첫 번째라는 뜻이죠. second, 두 번째, third, 세 번째, fourth, 네 번째 이런 것들이 바로 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배수는 몇 배인지를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have, 절반, 즉 2분의 1이죠. two times, 두 배, twice와 같은 뜻이 되겠어요. three times, 세 배 자 여기서 time은 시간 이럴 뜻이 아니고 몇 배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사들은 반드시 형용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정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부정수량 형용사는 하나, 둘, 백, 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부정, 즉 정해지지 않은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말하겠죠. 다시 말해 막연하게 수를 말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some, 약간의, any, 역시 약간의 이럴 뜻이죠. some은 주로 긍정문에서 쓰이고 any는 부정문, 의무문, 조건문이 쓰인다 그랬죠. few는 몇몇이 이럴 뜻인데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옵니다. little, 약간의 이럴 뜻인데요.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죠.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many는 많은 이런 뜻이죠. many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옵니다. much는 many와 뜻은 똑같습니다. 많은 이런 의미인데 much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와요.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성상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성상이란 것은 성질과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상 형용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종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키가 큰, 똑똑한, 친절한, 멋진 이런 것들이 모두 성상 형용사가 되겠어요. 자,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죠. 먼저 1번, 본래의 형용사로 된 것을 보겠습니다. 아, wise boy는 현명한 소년 이런 의미죠. 자, 이때 wise를 잡으세요. wise는 현명한, 똑똑한 이런 의미로 원래부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pretty doll, 예쁜 인형 이런 뜻인데요. pretty 역시 예쁜 이런 뜻으로 원래부터 형용사였죠. 자, 다음 2번, 물질명사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a silver spoon, 은 숟가락 이런 뜻인데요. 자, silver를 보세요. silver 하면 원래 은 이런 의미로 물질명사죠. 그런데 silver spoon에서의 silver는 은으로 만든 이런 의미로 스푼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silver는 원래는 물질명사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죠. 자, 다음 a gold watch 역시 마찬가지죠. 금으로 만든 시계, 즉 금시계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gold를 잘 보세요. 역시 gold가 watch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이라는 물질명사 gold는 여기서는 금으로 만든 이런 의미로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3번, 고유명사에서 온 형용사를 살펴보겠습니다. a french girl, 프랑스 소녀 이런 얘기인데 french를 잘 보세요. french 하면 france의, france인의, 혹은 france어에 이런 형용사죠. french는 france 이런 뜻인 france라는 고유명사에서 생겨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a spanish gentleman, spain 신사 이런 뜻인데요. spanish를 잘 보세요. spanish는 spain 이런 뜻을 가진 고유명사 spain이라는 나라 이름에서 생긴 말인데요. spain의, spain 사람의, 혹은 spain어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분사에서 온 성상 형용사를 살펴보죠. 분사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사들은 동사를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분사 편에서 다루도록 하죠. 자, 예를 보면 lost time, 잃어버린 시간 이런 뜻인데 자, 여기 lost를 잘 보세요. lost는 잃어버리다, 놓치다 이런 동사, lose의 과거 분사죠. 이렇게 lost가 형용사로 쓰이면 잃어버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leeping dog, 잠자고 있는 개 이런 뜻인데 자, sleeping을 잘 보시면 sleeping은 잠자다, sleep이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자, 다음으로 형용사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1. She has a pretty doll I need a house large enough for my family 2. The old man is still strong I found this book easy I found this book easily 3. The poor are not always unhappy 형용사의 용법에는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적 용법이란 것은 형용사가 명사의 앞 또는 뒤에서 그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예쁜 인형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인데 pretty doll을 잘 보세요. 자, 여기 pretty는 예쁜 인형 자, 이런 식으로 명사 doll을 바로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꾸며줄 때 그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녀는 친절한 소녀이다. 이런 말인데 kind girl. 자, 여기를 잘 보세요. 형용사 kind는 친절한 소녀. 자, 이런 식으로 명사 거를 바로 앞에서 직접 수식해주고 있죠. 자, 역시 한정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보죠. I need a house. 나는 집이 필요하다. large enough for my family. 내 식구들에게 충분히 큰. 정리하면, 나는 나의 식구들이 살기에 충분히 큰 집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how's large enough for my family를 잘 보세요. enough는 충분히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형용사 large를 수식하는 부사죠. 그리고 for my family는 나의 식구가 살기에는 자, 이런 의미로 역시 large를 꾸며주는 부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arge enough for my family는 나의 식구가 살기에 충분히 큰.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large는 명사 house 바로 뒤에서 house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enough for my family 같은 긴 어구와 같이 나올 때는 그 형용사가 명사 바로 뒤에서 수식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장 please give me something cold 나에게 차가운 것 좀 주세요. 이런 말인데요. 자, something cold를 잘 보세요. 여기 cold도 뒤에서 부정된 명사 something을 수식해주고 있죠. 이렇게 something 같이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그 뒤에서 수식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자, 이런 말은 형용사가 앞이 아니라 뒤에서 수식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술자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형용사가 보호로 쓰여서 명사나 대명사를 간접적으로 수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형용사가 보호로 쓰이면 서술자 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still은 아직도 여전히 이런 뜻이니까 그 노인은 아직도 힘이 세다 이런 말인데요. strong 자, 이것을 보세요. strong은 힘이 센 강한 이런 뜻의 형용사죠. 자, 여기서는 is라는 동사를 보충해주고 있으니까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strong은 is라는 동사를 보충해서 the old man이라는 주어가 어떤지 즉, 그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호로 쓰여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수식해주고 있을 때를 서술자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나는 이 책이 쉽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인데요. 자, is를 잘 보세요. 자, 뭐가 쉽다는 말입니까? 목적어 this book이 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is는 목적 보호가 됩니다. 자, 역시 서술자 용법이 되겠어요. 자, 이번 문장은 I는 주어 found는 불완전 타동사 this book은 목적어 그리고 is는 목적 보호로 O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과 비교해보죠. 이즈리는 부사로 쉽게 이런 뜻이니까 나는 이 책을 쉽게 발견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I가 주어 found가 완전 타동사 this book이 목적어죠. 그리고 이즈리는 부사니까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자, 이렇게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문장과 비교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The story is very interesting 그 이야기는 대단히 재미있다 이런 말인데요. Interesting 자, 이것을 잘 보세요. 형용사 interesting은 주어 the story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호 역할을 하니까 자, 역시 서술자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I found the story very interesting 나는 그 이야기가 매우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인데요. Interesting을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interesting이 목적어 더 스토리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보호가 되는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보호로 쓰였으니까 서술자 용법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우리가 관사편에서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자, 바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자, 복습하는 기분으로 다 함께 보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자, 더 푸어를 잘 보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명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더 푸어는 푸어 피플 즉, 가난한 사람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 더 레이즈는 반드시 뭐 뭐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부분부정이니까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이 아 낫 어레이즈 은혜피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We should be kind to the old The old를 잘 보세요. Old people 즉, 노인들 이런 뜻이 되겠죠? We should be kind 우리는 친절해야 한다 To the old 노인들에게 정리하면 우리는 노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다음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The rich를 잘 보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rich people 즉, 부자들 이런 뜻이 되겠죠? The rich 부자들이 I'm not always happy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즉,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의 용법에 대해서도 다 살펴봤습니다. 뭐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예문 중심으로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형용사의 어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형용사가 들어간 문장의 어순은 보통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만약 형용사가 두 개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관사나 지시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량형용사 그 다음에 성상형용사를 쓰고 그리고 명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지, 수, 성 이렇게 안기해두면 되겠어요. 이렇게 공식화시키는 것보다는 실제 예문을 보면서 익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이것은 재미있는 책이다. 이런 말인데요. Uninteresting book 자, 이것을 잘 보세요. 관사, 언 형용사, interesting 자, 그리고 명사, 북 이런 어순이 되었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very라는 부사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very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확인해보죠.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책이다. 이런 말이 되는데 a very interesting book 자, 여기를 보세요. very는 형용사 interesting을 수식하는 부사니까 그 형용사 바로 앞에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순을 잘 보면 관사, a 부사 very 형용사 interesting 그리고 명사, 북 이런 순서가 된 것이죠. 자, 다음 Number 1 A Look at the two tall soldiers Soldier는 군인 이런 뜻이니까 두 명의 키 큰 군인을 보아라 이런 말인데요. 자, the two tall soldiers 여기를 잘 보세요. 더는 관사 투는 수량 형용사죠. 톨은 성상 형용사 soldiers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어순이 익숙해질 때까지 the two tall soldiers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Those two tall boys are her sons 저 두 명의 키 큰 소년들은 그 여자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those two tall boys 여기를 보세요. those는 대세복수형으로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o는 수량 형용사 톨은 성상 형용사 boys는 명사가 되죠. 자, 이렇게 지, 수, 성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상 형용사가 두 개 이상 올 경우에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성상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는 명사와 의미상 가장 밀접한 형용사를 명사 바로 앞에다 놓는 것이 원칙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B. Look at the two tall American soldiers 저 두 명의 키 큰 미국 군인들을 보아라 이런 말인데요. 자, The two tall American soldiers 자, 여기를 잘 보세요. 관사 떠 수량 형용사 to 그 다음에 톨은 성상 형용사죠. 자, 그리고 American은 미국의 미국말의 혹은 미국이네 이런 뜻으로 미국 아메리카라는 고위 명사에서 온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성질이나 상태를 말해주니까 역시 성상 형용사에 속하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성상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는 내용을 보고 명사와 의미상 가장 밀접한 형용사를 명사 바로 앞에다 두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American tall soldiers 즉 미국의 키 큰 군인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tall American soldiers 즉 키 큰 미국 군인들 이렇게 쓰는 것이 의미상 더 자연스럽죠. 다시 말해 tall보다는 American이 명사 soldiers 와 더 밀접하기 때문에 American을 soldiers 바로 앞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all American soldiers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성상 형용사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좀 더 보죠. 나는 공원에서 예쁜 프랑스 소녀를 보았다. 이런 말인데요. 자, a pretty french girl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어는 관사 pretty는 성상 형용사죠. 그리고 프렌치 역시 프랑스에 프랑스어의 혹은 프랑스인의 이런 뜻으로 성상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성상 형용사가 두 개 나왔죠. 그리고 걸은 명사가 되겠어요. 자, pretty와 프렌치 중에 어떤 것을 명사 앞에 둬야 될까요? French pretty girl 즉, 프랑스의 예쁜 소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pretty french girl 즉, 예쁜 프랑스 소녀가 좀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의미상 프렌치가 명사 girl에 더 밀접하기 때문에 프렌치를 명사 걸 바로 앞에 써서 pretty french girl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앞에서도 잠깐 배운 내용이에요.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는 것이죠. 자, 함께 보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자, 이런 것들을 수식하는 형용사는 그 뒤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 나는 당신에게 말할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 이런 말인데 자, something important 자, 이거를 잘 보세요. important 하면 중요한, 중대한 이런 뜻의 형용사죠? 중요한 어떤 것 자, 이렇게 쓰려면 important something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omething처럼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something important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다음 나는 뜨거운 것을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something hot 자, 이것을 보세요. 형용사 hot이 something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hot something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음 Do you have anything cold to drink? 당신은 마실만한 찬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즉, 마실만한 찬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말인데요. anything cold 를 잘 보세요. 형용사 cold 가 anything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cold anything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나는 그 방에서 흰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는데 nothing white 를 잘 보세요. no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 white 가 nothing 뒤에 있습니다. white nothing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수와 서수가 나와요. 자, 함께 보죠. 기수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개수를 세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표현하죠. 서수는 기수 뒤에 th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th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붙일 때 스펠링이 약간씩 변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수 앞에는 정관사 the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럼 기수와 서수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기수에 th를 붙여서 서수를 만드는데 스펠링이 약간씩 변하는 것들은 세 번씩 확인할 테니까 특히 주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1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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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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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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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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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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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 21, 21, 31, 30, 30, 30, 30, 30, 30, 3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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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1, 41, 41, 41, 41, 42, 41, 41, 41, 41, 41, 42, 42, 41, 42, 41, 41, 41, 42, 41, 41, 41, 42, 42, 41, 41, 41, 41, 41, 42, 41, 41, 42, 42, 41, 42, 42, 42, 41, 42, 42, 42, 42, 42, 42, 42, 41, 41, 42, 42, 42, 42, 42, 41, 42, 42, 41, 42, 41, 42, 42 100th, 101, 101st 이번에는 정수를 읽는 방법을 공부해 보죠. 정수는 분수나 소수가 아닌 수를 말하죠. 자, 그럼 함께 보시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앞에 복수를 나타내는 to 같은 수사가 있더라도 100나 1000 앞에는 복수형 어미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겠습니다. 자, hundred는 100이고 thousand은 1000이죠. 하지만 영어에는 만을 가리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은 ten thousand 이렇게 읽죠. 자, 그럼 이 만은 어떻게 될까요? 자, 확인해 보죠. 다음은 분수와 소수를 읽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분수를 읽을 때는 6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분모를 먼저 읽는데 영어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습니다. 분자는 기수로 읽고 분모는 서수로 읽어요. 또 분자가 2 이상일 때는 분모에다가 복수형 어미 s를 붙여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2분의 2를 영어로 읽을 때입니다. one second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절반을 나타내는 half를 써서 a half 또는 one half 이렇게 쓰죠. 자,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2와 4분의 3 이런 분수를 읽는 방법을 보죠. 2와 자, 이런 식으로 접사 end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소수를 읽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소수의 점은 포인트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말로 3.14 이렇게 읽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냥 숫자 하나하나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다음으로 연도, 월위를 읽는 방법을 보죠. 먼저 연도는 두 자리씩 끊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1900년을 읽어보죠. 앞에 두 자리는 19니까 19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근데 뒤에 두 자리가 00이죠. 자, 이럴 때는 0이 두 개니까 100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1906년같이 중간에 0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단 앞 두 자리는 19 이렇게 읽거나 뒤에 100를 붙여서 1900 이렇게 읽어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0, 6은 and 6 또는 그냥 6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아니면 0은 알파벳 5와 비슷하니까 5 이렇게 읽고 6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2005년을 읽어보죠. 자, 이런 경우는 두 자리씩 끊어 읽기가 곤란하죠. 자, 그래서 2005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날짜를 읽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월을 먼저 읽고 이를 나중에 읽을 때는 이를 뜻하는 서수 앞에 정관사 더 를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먼저 읽을 경우에는 더, 서수, 오브, 월 이런 형식으로 읽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시간과 전화번호를 읽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읽어보죠. 이번에는 전화번호를 읽어보겠습니다. 전화번호는 하나씩 그냥 읽어주면 되겠어요. 영은 5, 또는 찌로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돈이나 방호수를 읽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여러가지 숫자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숫자될 때까지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배수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배수사는 몇 배를 말하는 수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해보죠. twice는 두 배로, 두 번,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배로 이런 뜻이죠. as a, as b는 b만큼 a한 이런 의미니까 twice as a, as b 하면 b보다 두 배로 두 배로 a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one은 앞에 명사 house를 받는 것이니까 that house, 저 집은 it's twice as large as this one. 이 집보다 두 배로 크다. 즉, 저 집은 이 집의 두 배로 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twice가 두 배를 말하는 배수사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기 twice는 두 배, 자, 이런 뜻이 아니고 두 번이라는 횟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have been to 하면 현재 완료로 어디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어디어디에 갔다 왔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광주에 두 번 갔다 온 적이 있다. 혹은 두 번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b보다 두 배로 a한 twice as a as b 자, 이렇게 쓰고 b보다 세 배로 a한 이렇게 하려면 three times as a as 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보다 네 배로 a한 b보다 다섯 배로 a한 자, 이렇게 나가려면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써나가면 되겠죠. 자, 그럼 예문을 보죠. as many books as he i have three times as many books as he has as many books as he has 자, 여기를 보세요. 그가 가진 만큼 많은 책 자, 이런 뜻이니까 i have three times 나는 세 배로 갖고 있다 as many books as he has 그가 가진 만큼 많은 책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나는 그가 가진 것만큼 많은 책을 세 배로 갖고 있다 즉, 나는 그가 가진 책의 세 배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정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여기서 부정이란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부정 수량 형용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셀 수 있는 명사에 쓸 수 있는 부정 수량 형용사들을 살펴보죠. few는 거의 없는 이런 뜻이죠. a few하게 되면 약간의, 몇몇이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many, 많은, 다수의 이런 뜻이죠. a good many 대단히 많은 good 대신에 great를 써서 a great many 해도 같죠. 이번에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쓰이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little, 거의 없는 이런 뜻이죠. a little을 하게 되면 약간 있는 약간의 이런 뜻이 됩니다. much, 많은 이런 뜻이죠. a good deal of 대단히 많은 이런 뜻입니다. good 대신에 great를 써서 a great deal of 이렇게 써도 대단히 많은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셀 수 있는 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 양쪽 모두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죠. some은 약간의 몇 개의 이런 뜻이죠. 긍정문에 쓰이고 any는 약간의 몇 개의 some과 같은 뜻으로 부정문, 의무문, 조건문에 쓰이죠. a lot of는 large of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많은 이런 뜻입니다. plenty of는 많은 enough 하면 충분한 이런 뜻이죠. all은 모든 no는 전혀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a lot of가 들어간 예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he has a lot of books 그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a lot of를 보세요. 많은 자, 이런 의미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도 올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books가 나왔죠. 자, 다음 he has a lot of homework 그는 많은 숙제를 갖고 있다 즉, 그는 숙제가 많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a lot of를 보세요. 자, 이번에는 셀 수 없는 명사 homework이 뒤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a lot of는 셀 수 있는 명사에도 쓰이고 셀 수 없는 명사에도 쓸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few와 little의 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few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오고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보죠. a few를 잘 보세요. a few는 몇몇이 자, 이런 의미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riends가 된 것이죠. 자, 해석해 보면 그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few를 잡으세요. few는 거의 없는 이런 뜻이니까 그는 거의 친구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few나 a few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friends가 그래서 friends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little에 대해서 알아보죠. I have a little money. a little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약간의 자, 이런 뜻이니까 나는 약간의 돈을 갖고 있다. 즉, 나는 돈이 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a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money가 나왔습니다. money는 물질명사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 little 자, 이것을 보세요. little은 거의 없는 이런 뜻이니까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little이나 a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money라는 물질명사가 나온 것이죠. 자, 이번에는 many와 much의 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many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오고 much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many를 잡으세요. 많은 자, 이런 뜻으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students가 나왔죠. there are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있다. on the playground 운동장에 정리하면 운동장에 많은 학생들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much가 나오는 예문을 보죠. 자, 여기 we는 일반인을 막연히 나타내는 대명사니까 우리 자, 이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어요. 자, much를 잡으세요. 많은 자, 이런 뜻으로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rain이 나왔어요. we had much rain last summer 지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몇 가지 참고사항을 살펴보죠. 부정을 나타내는 not보다는 no를 쓰면 더 뜻이 강하게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나는 여동생이 없다. 자, 이런 말인데 자, 이렇게 not을 써서 부정하는 것보다는 sister라는 명사 앞에 부정수량 영용사 no를 써서 부정하는 것이 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보죠. 나는 여동생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not any는 no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나는 약간의 돈도 없다. 즉,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 자, 이런 뜻이니까 부정의 no를 써서 다음과 같이 바꿔 써도 되죠. 결국 not any는 no와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웠던 거 복수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자, 고생 많았어요.